이쪽은 유럽관이네요. 그리스도 있고 이거는 다 준비해놨어요. 사람들 우리 꺼내면 돼요. 그때 엑스베너 설치하고 우리 거 멕시코 너무 튄다. 얘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돈 많이 들어요. 이거 인스타일이 좀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카페스타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러게 자메이카 차이 다 왔어? 그렇게 봐. 사진만 내버리잖아 이게 왜 사진이 중요하다니까 맞아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거 같아 이미지가 중요해. 이제 글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와서 이미지를 보고 오면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면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면 태평양 국가다 여기 뉴질랜드네요. 여기 여기 체험관차가 보이났어 말레이시아도 있고 태국도 있다 다 있네요 진짜 와 각 나라마다 나왔다 진짜 저 멀리 한국이 보여요 저 멀리 한국이 보여요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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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밭 가는 김태희와 식당 티켓 근데 맵다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